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팔고 바이오를 사면서 금리인화의 시간이 다가가고 있죠. 금리인화가 진행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도 섹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반도체가 거의 2년 동안에 정말로 강력한 랠리를 펴졌죠. 추가적으로 더 최근 낙폭이 커서 랠리를 한 번 더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기업의 가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게 다시 실적으로 계속 증명이 된다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항상 변화는 생깁니다. 투자를 많이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투자를 좀 시죠. 계속해서 기업들이 지출을 계속 늘려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 많이 했다 그러면 다시 투자 좀 쉽니다.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죠. 컴퓨터를 교체할 주기가 왔다 그러면 교체를 많이 하죠. 사람들이 교체를 쭉 하고 기업들도 교체를 하고 그런데 그 시기가 좀 지나고 나면 그런 시기 때는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기 때문에 가격이 또 수요가 많아지니까 또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AI 반도체라는 부분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면서 크게 올라갔지만 또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또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사이클, 이번 상승 사이클이 어느 정도 마감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좀 조정을 또 받게 됩니다. 원래 2차 전쟁을 보였죠. 아주 끝도 없이 상승할 것처럼 가다가 지금 끝도 없이 하락을 하고 있죠. 반도체들이 끝도 없이 상승할 것 같다가 좀 조정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좀 나와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주도 섹터는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 되느냐 아니면 반도체도 좀 더 가느냐 이런 갈림길에 서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바이오는 금리 인하기에 상당히 강한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바이오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이제 연구개발하는 바이오다 보니까 차입금이 많죠. 대부분 적자이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그만큼 비용이 이제 자연스럽게 축소가 되죠. 그리고 자본 조달 부분에서도 좀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바이오 쪽이 또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 또 손꼽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났죠. 자 그리고 이제 HIB는 금주 이제 IR 효과가 나올 만한 그런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010-228-813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HIB는 뭐 좋습니다. 이제는 지금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단 그렇지만 이 바이오는 워낙에 진폭이 크죠. 진폭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 갑자기 또 크게 하락하는 또 이런 부분도 또 염두에 두는 게 없습니다. 조정을 또 염두에 또 좀 둘 필요가 지금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나름대로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 정도면 큰 그림은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는 미세 조정은 이제 이루어질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런 곳에서 매도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철저하게 기울일 겁니다. 철저하게 철저하게 기울일 거다. 이런 곳에서 매도를 또 한번 해주는 게 맞다. 여기에서 이제 내려갈 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죠. 자 그런 부분들 이렇게까지 뭐 내려올 상황은 아마 거의 없을 거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아마도 상승은 아주 멋지게 나올 겁니다. 멋지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적정한 타이밍에 또 이렇게 분할로 잘 매도하는 게 또 중요하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죠.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어렵다.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잘 해야지 잘 살아남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잡아서 기가 막히게 팔았죠. 거의 최정상에서 최고점에서 매도를 했고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매도하실 분들 조금씩만 매도하세요 하고 여기서 다 터세요. 한 번 더 수익을 냈고 여기서 들어가서 한 번 더 먹고 그다음부터 여기서 이제 큰 눈들이 나오면서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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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를 계속해서 외쳐댔는데 결국 이제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로 이제 다시 매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실컷 내려오고 나면 다시 매집을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긴 호흡으로 매집해 들어가서 다시 이제 큰 상승이 나오면 또 타이밍 잡아서 매도해서 크게 한 50%씩 수익을 낸다. 이런 식으로 좀 가져가는 게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야죠. 이렇게 지금의 HB는 많이 조정을 하고 이제 다시 스토리가 좋기 때문에 스토리를 가지고 밀고 올라간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살까 팔까 해서 이제 바이오의 시간인가 한 달 순위 1위가 바이오더라.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또 급락장이 나오면서 반도체주를 상당히 많이 팔았죠. 특히 삼성전자 하루에 1조 2천억을 파는 어마어마한 1위 사건이 발생을 또 했죠. 이 정도로 지금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반도체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라고 이런 부분을 갖다 붙였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엔 핑계뿐이다. 핑계뿐입니다. 경기침체라는 게 반도체 쪽의 경기침체 정도가 되는 거고 만약에 경기침체가 일어난다면 반도체 투자를 엄청나게 계속해서 하다가 많이 했다. 이제 좀 쉬자 라고 한다면 투자가 이제 조금 침체가 되겠죠. 그런데 아래 공포 뭐 해가지고 실업률이 크게 높아진 했잖아요. 그렇지만 바로 일주일 만에 회복을 했죠. 이런 부분은 글로벌 큰손들의 개미 털기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반도체 주들 팔 동안에 이걸 팔고 나면 어딘가 새로운 주도주가 나서게 될 텐데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제 9월달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치고 올라갈 만한 금리 인하 수혜주 쪽의 섹터들이 대세로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혀 생각도 못한 곳에서 치솟아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이 또 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제가 또 알려드렸죠. 그리고 바이오도 좋습니다. 바이오도 금리 하락 맞아서 새 성장기 또 코스닥 바이오 중장기 방향성 우려가 있다. 뭐 이렇게 좀 나오는데 국내 정책의 변동성이 커졌지만 바이오주는 최근 한 달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주들이 다시 좀 살아나고 있죠. 최근에 전염병이 좀 돈다.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셀티른이라든지 삼성바이오라든지 이런 조목들도 강세. 그리고 알테오젠이 아주 강세. 그리고 HLB도 크게 출렁였지만 다시 강세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죠. 최근 한 달 동안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바이오다. 헬스케어 지수가 한 달 전 대비해서 4.75%가 올랐으니까 엄청나게 강력했던 겁니다. 증시가 정말 내리꽂았죠. 특히 이제 전기전자 반도체 또 이천지까지 해서 그야말로 내리꽂은 증시 흐름이었는데 바이오 쪽이 정말로 강하게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해당 지수는 삼성바이오, 셀티넬트오젠, HLB, 국내 바이오 관련 상위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조목들인데 상당히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 전반의 수익률을 추정하는 KRX 헬스케어 지수가 4.11% 올라서 2위를 차지했다. 바이오가 완전히 최상위권에 올라섰죠. 이들을 제외한 다룬지수들은 같은 게 모두 하락을 했죠. 경기침 채우려 미국의 경기침 채우려와 앤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증시 변동성이 아주 커지면서 매도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그러나 바이오 쪽은 오히려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소지 났죠. 거기다 이제 전연법 재확산 이런 부분도 다른 전연병 관련 바이오주들 HLB도 있죠. HLB도 테라피틱스가 백신 국내 독점 계약을 체결한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수혜를 수혜를 입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AI 수익성 둔화에 대한 회의적인 관측이 나타나면서 기존 추도지였던 바이오주가 아주 급락을 하자 바이오 반도체 급락을 하면서 바이오 쪽으로 투자 대안으로 다시 부하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한 달간에 반도체 지수가 23%나 급락이 있습니다. 23% 23% 급락하는 동안에 바이오가 4.3%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지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도 섹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지금 반도체가 2년 동안에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섰기 때문에 외인기관들 메이저들이 보통 얘네들은 박수칠 때 떠납니다. 박수칠 때 계속해서 쭉 올리다가 언제 박수칠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얘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이상한 기미가 보인다. 라고 하면 팔아버리죠. 2년이나 랠리를 펼쳤기 때문에 계속 팔아도 수익이 엄청납니다. 엄청나. 특히나 한미반도체 같은 거를 본다면 2년 동안에 거의 한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매도를 계속해서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엄청나죠. 그래서 금리나 시기에 계속 성장을 해오던 반도체 쪽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는 이런 분위기 형성이 되다 보니 수혜를 입을 만한 바이오 쪽으로 돈들이 많이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HLB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